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작가님으로 드라마 역할로 한다면 위에만 있지 않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뭐가 있지? 루키즈라는 걸 생기면서 그때는 연습생 팬분들도 계셨어요 저를 연예인 연예인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제일 힘든게 뭐예요? 뭔가 벽에 갇혀진 모습이라서 제 선에서 못 미칠 때에도 나 왜 이렇게 했나 제 자신이 발전할 때가 좀 행복하거든요 FM적인 짜여진 점석대로의 나는 왜 이렇게 Fm대로만 할까? 연애 해본 적 있어요?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억울하거나 느끼거나 이런 적 없어요? 요즘 들어 생기는 거예요 24살인데 처음 나왔을 때 순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아 다 봐야 그런 거를 이제 벽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? 적빵하고 점점 좋아지는 거 보면서 대입도 못했어요 계속 1등 할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이 순위가 다른 수고가 많이 있다 전인회시essa 대신에 자 나랑 달리시면 아마 대신 되지 않을까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! Be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am in the same mind 하하하하 누구야? 정류가 누구구나? 마! 1, 2, 3 1, 2, 3 2, 3 2, 3 3, 4, 4, 5, 6, 7, 8, 9,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